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티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천신매화다입니다 분산 전북 분산에 거주하고 있는 천신매화다입니다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착한 사람 성격은 좀 난폭했어요 신 받기 전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받고 너는 신이 사람 만들었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신 받고 해코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성격이 좀 난폭했다고 봐요 신이냐고 뭔 심병이냐고 이렇게 말하죠 심병은 본인만 아는 거지 남들은 몰라요 본인이 본인만 무당 본인만 아는 거지 남들이 아프다고 하면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많이 아파 본인은 그런데 남들을 볼 때는 멀쩡하거든 그런데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게 믿겨지지가 않지 본인만 아는 거죠 여기 사시는 분인데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딱 공수가 뭐라고 하냐면 얼마 있다가 빵 간다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한 달 보름 만에 빵을 갔어요 갖고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네 말이 맞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이라고 하면 딱히 그냥 돈만 잘 벌으면 오케이 돈만 잘 벌으면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작기일 가기 전에는 많이 벌었는데 그걸 다 국비를 많이 썼지 다 돈 벌어서 국타고 이제 눌룡끝이라고 눌룡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수를 많이 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했었는데 그때는 눌룡끝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제작생활을 하다 보니까 눌룡끝이라는 건 없어요 신이 한번 오셨는데 눌러지지가 않아요 눌러지지가 않고 이제 자정시켜지는 굿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올바르게 무당분들이 그러잖아요 눌룡끝이라고 눌러진다고 절대로 눌러지지지 않아요 신은 술 먹고 미친 짓 하고 그냥 부수는 건 일도 아니야 진짜 웬만한 남자하고 싸우고 그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진짜 도망갔어 남자들이 보면 여기 이제 생활하는 사람 깡패라고 하지? 이 지역사회니까 다 알죠 근데 이제 나운동에서 그때는 나운동이었거든요 술 먹고 오잖아 막 오잖아 이름 부르면서 막 달려오잖아 아우 저 미친년 또 술 먹었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알 Rad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